아 나 저 벌레새끼 저거 소금절이 한번 써봐야지 아 와 학습장치가 나왔네 이건 못참지 우와 우와 저게 뭐야 우와 우와 너 뭐야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아 두번차기가 너무 그리워 두번차기 너무 그리워 십자인데야 미안해 두번차기 돌아와 돌아와 두번차기 뭐야 이건 네 바꾸죠 뭐 갤라도스로 바꿀게요 둘다 이름 존내성이 없죠 거북손 데스 저게 안죽었네 뭐야 아 니가 맞은거구나 너는 지진이나 해라 콜러솔트 방어력 체감이 잘 안되네 오 웬일이래 오 웬일이래 오 아 아 아 뭐요 아니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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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 씨발 이게 뭐야 아아 아 뭔데 씨발 성격 수줍어 또 심지어 발매트 나왔대 씨발 발매트 발매트 이지랄 예? 기압구슬 격투기꺼라고요? 그렇긴 하네요 이어 로비 배울 수 있긴 하네 음 두번차기 버려? 두번차기 버려? 음 삑살이야 어? 어? 딱 방금 레벨업 하신 분 있는데 난 도롱마담이 나올 때마다 위험을 예지한다는게 존나 웃김 뭔가 방전때문에 위험을 예지하는거 같아서 존나 저말이 너무 웃겨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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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ing 와 킹크랩이다 낭만 썬더볼트가 특공이 184데 방전 10만볼트 다 특공이잖아 캬라도스는 특공이 너무 낮긴 해 107인데 물 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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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되셨고 썬더볼트 님이 드시면 될 듯 요 아 아 아 그냥 이 조합으로 나오면 될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저게 살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근데 콜로솔트 왜 고스트한테 지진 데미지 들어가요? 이유가 뭐잉? 어? 어... 빡치네 아 이러면 레벨 안맞는데 어쩌지 레벨업 혼자 못하는데 이걸 어쩐담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뜨네. 갸라도스한테 상처약 하나 써주지 뭐. 트레이너. 이슬이다. 이슬이가 왜 저래? 생긴게 왜 저렇지? 이슬이 리폼했어요? 아... 정신이 번쩍? 저런 씨바 개복지 같은걸 키우냐? 하하하하하하하하 오...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! 알 뽑죠. 오! 웬일이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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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어만... 두 개네. 넌 뭐야. 꺼져. 못생긴게. 못생긴게. 오! 오! 아... 아... 지금 포인트 맥스를... 애한테 매겨서... 10만볼트를 좀 늘리는게 어떨까. 10만볼트가 15개잖아요. 음... 지금 10만볼트 너무 많이 쓰니까. 한번도 뭐 다 달아서 못 쓴 적은 없긴 한데. 맞아. 왜냐면... 균형은 별로 의미가 없어. 지금 이 게임은 잘나가는 애가 빨리 커야돼. 뭐 뒤에 있는 애들 챙겨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. 오! 와! 와, 파르셀을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나 근데 언제 잡냐, 몬스터는? 야, 이러면 나 언제 잡아, 몬스터? 그래, 더블 배틀이면 누린네르 쓰па텔 xen. 육좀 투자 purchases 춸리게 쓰세요 어 야 아이비다 잊어버릴뻔했네 근데 얘는 막 속상 상관없이 나오지 않나? 이럴 줄 알았지 야 어흥이염 나름 머릿썼는데 아 나름 머릿썼는데 에이 애매한데 스피드가 딸려서 쳐박고 죽을 것 같은데 어흥이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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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야 빨리 불 꺼내라 새끼야 뒤진다 너 죽었는데? 너 죽을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대체 뭐야? 넌 뭐야? 아, 네 새끼 때문에 3,000원 개새끼야. 아... 아, 콜로솔트. 아, 콜로솔트. 아까운데? 아... 그래, 너는 데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. 야, 근데 쟤네 왜... 쟤네 왜... 체력이 달아요, 계속? 아니, 스텔스 록이... 계속 깔려있다구요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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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는 왜 찌리비크 왜 안당했지? 뭐지? 아... 아... 그랬구나 간만에 한번 잡았다 갑자기 콜로솔트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... 갑자기 조금 마음이... 조금 가네요 개사기네요 저거 스킬 어? 이걸 성공을 당할 줄은 몰랐네 잠깐만 이거 좀 잘못하다가는 재미없어지겠는데? 잠깐만 잠깐만 좀 신중하게 해야겠는데? 무슨... 오...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... 뭐... 네오라이트 뭐야? 너? 저 새끼 어디가 아야 아 와 강챙이 홀 개 오랜만 나 얘 잡고 싶어 나 얘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당전 버티면 잡는 걸로? 이 씨발 내가 잡히겠는데? 아 아 자꾸 뭐 이렇게 엿 같은 게 나와 아 아 이거 뭐야 개 징그러워 물검이 뭐야 어 토도북이 아 씨발 모부기 이게 개체값 괜찮은데요? 오 스타팅으로 괜찮네 해저 갈까요? 얼음동굴 갈까요? 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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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동굴 해저 둘 다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안정적인 거는 해저가 안정적이긴 할 거야 대포문 대포문호 대포문호 오늘 좀 끝까지 가보고 싶어갖고 좀 안정적으로 할게 도전은 좀 다음에 하게 되면 하는 걸로 이번엔 뭔가 좀 안정적으로 좀 할게 끝까지 가면 뭐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거 못참은 못참는데 알바오처 못참는데 애기 뭐야 한 번 뽑는 거야? 뭐야? 애기 에이 구령 뭐냐 버그 걸렸는데요? 야 저거 비주얼이 거의 횟집가면 나오는 그 갈치 그거 아니냐? 갈치구이 아 그거 안 먹혀 진짜 아 안아 오 아파 왜 이렇게 아파 그거 어? 야 조심해야겠는데 야 조심해야겠는데 조심해야겠어 세킨 뭐지? 세킨 뭐지? 지진이요? 뭘로 패야되냐? 전기는 뭘로 패야되지? 땅으로 패야되요? 음 아이고 아이고 잡자 어? 잠깐만 잡기전에 싹 깔아놓고 좋아요 좋아요 이걸로 콜로솔트는 일단 1인분 했죠? 흐하하하 일단 1인분이죠? 일단 1인분이죠? 와 이게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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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게 다 있네 음... 두 마리씩 나오게 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살짝 위험한 것 같아 여기 뭔가 필드가 살짝 위험한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스피드를 올리... 솔트 약 발라주자고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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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우리 솔트 도스전 때 활약하자 대폭발 기대할게 대폭발 기대할게 네 어? 진짜 1인 1인 2인 2인 5인 4인 우연 2인 2인 저 필드 덕분에 포켓몬 잡기가 더 힘들어졌네 허어 어머 얜 뭔가 색이 다르냐 왜 이거 한 번 쓰면 끝이에요? 소모품이야? 영구야? 방어 굉장히 좋다 스피드 상당히 좋다 근데 내가 이걸 뭐 누구 어설프게 잡으려다가 잡힐 수가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어설프게 뭐 잡으려다가 게임 골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지금 저거 이렇지 맞아? 계속 저색인데? 훌륭하다 아니 뭐가 더 좋은 거야 훌륭하다 굉장히 좋다 중에 뭐가 좋은 거야 알 수가 없네 시발 굉장히 좋다 훌륭하다 뭔지 모르겠네 아 최고라는 게 따로 있어요? 드래곤 옐 드래곤 옐 드래곤 옐 뭐냐 최고가 나올 때까지 비비면 되는구만 난 둘이 나오라고 한 적 없는데 어 HP 최고다 어? HP 최고다 저런 스케일 샷 알바우처 아 이것도 한 장짜리 아니냐? 아 이거 한 번 뽑기 권은 좀 그런데 아하 이게 에픽 알이 될 수도 있다고? 이 스케일 샷은 별로 안 좋아요? 딱히 뽑을 게 없긴 해 저 스킬 별로면 뭐 굳이 그래 뭐 알 뽑자 뭐냐 뭐냐 넌 상당히 좋다 와 로그볼 에? 에? 아 여러모로 맛이 없는 판이네 가라 해저 시시했다 동굴 동굴이다 헐 공격 최고 스피드 최곤데 노멀 대지 타입은 뭘로 잡아야 되지? 아이롭으로 아이롭으로 패야되나? 아 그 아 아 으 으 으 이업 으 으 으 으 나이스 와 특공이 좀 아쉽긴한데 일단은 일단 일단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쩐지 이번 동굴에서는 이오롱이 많이 활동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또 똥찌꺼기 나오려고 진짜 똥 나왔네 야 이게 뭐야 성격의 효과가 10% 증가한다 특성을 강화한다 너 성격이 어때 성격이라 성격이라 어쨌든 이게 지금 성격이 특공이 올라가고 스피드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야? 방어 올라가고 스피드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? 아닌가? 그냥 아무것도 안 올라가나 보네 그냥 아무것도 안 올라가나 보네 그나마 2호로 판태 주면 빨간색이 상승이야 빨간색이 상승이야 별로 별로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근데 또 막상 할 것도 없네 모를 땐 약 바르기 아 약 물방울 더이상 경험치 셔틀은 사실 필요 없긴 해요 와우 넌 생긴 게 왜 그러냐 개멋있게 생겼다 아 잡을까요 몬스터블러 한번 잡아볼까 아 처참하다 처참해 상당히는 상당히 쓰레기인 걸로 야 뭔가 근데 애들이 좀 야 신기하게 생기긴 했네 여기 애들 굉장히 좋다 벌레 물이면 벌레 물이면 전기 어 아 뭐지 아 뭘 쳐맞은 거지 나 아 음... 음... 저런 스킬이 있네요 몰랐네요 야 기가이어스 얘는 존댓 멋있게 생겼다 너 안죽었어? 아니 이걸 잠깐 아 아 공굴 재밌다 아 이 새끼들 굉장히 좋다 상당히 쓰레기 잠시만 잡아 와 이걸 잡아 하이퍼볼 하이퍼볼 어? 뭐야 이거 무장조 무장조 뭐야 변덕 아 아 아 계열 받네 아 아 뭐냐 뭐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아 콜로솔트 어떡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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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 안하고 아 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아 아 아 포금용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와 아 아 상당히 쓰레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나 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나요 그냥 돈주고 사야되나요 아 점점 비싸지거든요 그냥 살게요 그냥 살게요 아 특공 최고 공격 굉장히 좋단대 아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잘 생각해 잠깐만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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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은 바꾸지 말고 도롱마담 도롱마담은 썬더볼트로 바꾸고 도롱마담 도롱마담 두 번 차서 얘 두 번 차고 썬더볼트는 얘 그냥 죽여 꺼떠 때떠 loneliness 좋댔다 좋댔다 근데 이번 나의 그냥 오만방자 생각일 수 있는데 썬더볼트 이번 시즌 약간 아웃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번 시즌 썬더볼트 좀 그냥 살리지 말고 아 방심이야? 감독님 생각이 그러시다면? 아 제가 잠깐 제가 잠깐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죠 아 아 아 존댓 뻔했다 야 웅이 나왔다 존댓 뻔했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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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를 먹길 쳐먹은 거야 개 병신 강철토나 강철 대가리야 개 병신 강철 대가리야 아 얼음없니 위력이 너무 낮아서 아 안좋을거같은데 이거 전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바위 전기 애매하잖아 전기 괜찮아? 아 그건 땅이야 이런 개색? 아 봐 봐 아 아 지금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